에이 ~~ unreliber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솔직히 애교뀌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걸쳐 입 털고 있어? 아! 초대 좀요? 배현이나? 30년 화가 많이 났네? 아 편하게 불러 아니 이 형은 왜 그래? 아니 정수경은 왜 저주하냐 갑자기? 근데 우리도 어제 이길 수 있었어 아니 갑자기? 아! 어 오케이 아 근데 어제 아니 어제 근데 물지 형 그 뭐지? 아스트라 연막할 때마다 얼굴 그 기어세컨드 되는데? 화면에 그 색깔이 비쳐가지고 얼굴이 보러색이 돼 그때만 살짝 보러색이 돼 오버클럭돼서 아 조명? 아니 동승이 형 갑자기 나한테 너희 팀이 질 거 같으면 이러네? 동승이 형 뭐 긴말로? 아 어제 우리한테 져가지고 도끼가 바짝 오르셨네 그니까 어 왜 갑자기 저주를 걸지? 어제 우리한테 져가지고 그래 오케이 잘라봐 날겁니다 육샷 설에? 설하는 중이야? 다 빠져있어봐 전진해볼게 이걸 한번 써봐야되는데 아 온다 에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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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맞나? 기다려봐 불렀어 난 아 못 막네 설? 무섭다 설 중이면 나이스 설 안닿고 말해줘 야 앞에 마지막 하나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램프 앞에 램프 앞에 램프 앞에 램프 좀 들어간다 램프에 있다 램프 램프 여기 여기 낚시자리 있는거 같은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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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안됐나? 혹시 폭탄 뉴탄 내비탄 떨어지는거 본사람? 불바닥? 나..나는 못봤어 하이 이거 아 야 이거 왜 쏜? 어? 아 원템 났다 아 나 저기 쬐고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다 에이 들어온다 어 2 어 2 어 2 어 2 어 2 어 2 어 2 어 2 어 2 어 2 나 잠깐만 나 연막 좀 가려줄게 잠깐만 천천히 메인 가리고 어 3 램프 가릴거니까 가봐봐 무조건 램프에 있을거야 지금 램프 브리징 욕실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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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욕실하네 욕실하네 사이트하나 오지 조심해봐 야 들어가 핵이야 메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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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어? 아 안되나? 어 될거 같은데? 어 된다! 어 나이스 여기 나이스 야 하나 버렸다 안되겠다 지딘으로 한번 분위기 바꿔야겠다 어디 올 줄 모르겠네? A야 A 와봐 A 와봐 이거 A에 양막을 두 개나 깠거든? 천천히 천천히 아 이 키네 맞아? 스파이크 설치 궁 쓸게요 욕실 내가 보고 있어 챔챔 누나 하나 여기 여기 아 메인 하나 있었다 메인 하나 쩔고 있어봐 존매나 나이스 램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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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쩔에서 해봐 쩔에서 해봐 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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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한 번 더 나가 한 번 더 나가 오케이 여기 여기 낚시나리 낚시나리 잘 맞습니다 하나 메인 같아 메인 6탄 보고 메인보고 오케이 컷 아 당당 30초 남았습니다 올거야 이제 soo 비다 비 힐조이 궁 써 봐 지금 멍으라리 엑erem 야 안에 들어왔다 여기 왼쪽에 왼쪽에 많아 여기 낚시거리 있을텐데 우리 엘브 들어왔어? 엘브 들어왔다 오른쪽 조심해 오른쪽? 왼쪽도 없다 아 안에 죽여 다 죽여 또 죽여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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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 아 까비 까비 저기 뒤에 두는거 잡혔다 에이 메인이었어?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스파이크 쓰면서 가보자 어 지금 무크 하나 들어갔다 세이지 세이지 욱상 거기 서있으면 안돼 종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죽을구나 나이스 한 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거? 아 트레이 트레이 나이스 스파이크 나이스 스파이크 천천히 손 풀어봐 누나 급하게 하지 말고 아 까비 아 근데 미안 내가 너무 못했다 아냐아냐 나도 너무 못했어 손이 우리가 안풀렸었어 뒤늦게 풀려서 라운드 뒤에 땄잖아 아하 근데 저 물어볼게 있는데 여기 혹시 메인오더가 물지님 아니에요?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세컨드오더가 강지 누나랑 명훈님이 이렇게 같이 하는 아니요 일단 이거는 물지님이 말을 계속하는데 약간 오더를 안 따르고 약간 각자 말을 하는게 좀 있거든요 그니까 메인오더 말을 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일단은 일단 팀게임에 그거 있는데 자꾸 뭐 안된다 이러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뇌에 사와가지고 네 물지님 말에 좀 기를 기울이시는걸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라운드 거의 2인게 물지님 오더랑 판단이 거의 다 맞았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놀랬었고 그리고 그 뭐 좀 사사한거 제가 볼 때 팀 지금 그리고 아까 누가 말했는데 바로 쓰라고 했었는데 네 제가 안 쓰라고 했었어요 네 쓰는게 맞기는 시간이 한 25초가 20초 넘 왔을 때 얘네가 궁을 써버리면 얘네는 돌릴 시간이 안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와야되서 무리할 수 밖에 없고 무리가 무조건 유리한 각이 나오기 때문에 물지님이 그 줌바 형한테 배웠다고 들었는데 지금 게임 잃는 능력이 진짜 월등하거든요 여기 팀에서 제가 볼 때 네 그래가지고 물지님 말대로 일단 하면 제가 볼 때는 약간 라운드 더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탬탬님은 반가워 수업 남으시면 제가 브릿지 알려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탈라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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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안 찍겠다 헤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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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박차를 해볼게 으아 어?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아 이거 페이드 페이드 2에 묶였다 어 우리 페이드 2에 묶여 헤벤 타는데 헤벤 타는데 헤벤 타는데 아 배터리 들켰어 어헤벤 나 못잡았다 헤벤에 하나 아 아 아쉽다 아 헤벤 하나에 지금 브릿지 어디인지 몰라 근데 어차피 죽는게 낫거든 싸워 헤벤 탈피야 브릿지 탈피야 어 그냥 자신있게 싸워 아 잘했는데 까비 까비 아 이거 아쉽다 근데 저쪽이 대처를 잘했다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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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2비 가 미드2비 미드2비 가야돼 미드2비 헤벤 조금씩 가서 사이트 먹어봐 응 어디 한 번 더 갔다 나이스 해 빛 신입해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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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? 아 방안에 계피 누나가 폴이야 알아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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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도 있다 나 들어왔거든 들어오기는 들어와 저 들어와 여기만 뭔데 여기만 옆길 옆길 다 팩트에서 체크할게 이거 아 좀 열심히 어 내 총 먹어 내 총 먹어 내가 옆길 볼게 이거 계단 봐봐 보고있어 보고있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옆길 왼쪽 왼쪽 거기 봐 거기 봐 봐봐 봐봐 고멘 개피 왼쪽에 있었어 근데 개피야 옆길로 돈거 같아 옆길 나이스 여기 명은아 거기서 구석에서 얘기해봐 어 진짜 발소리 나거든 발소리 나? 어 발소리 났어 와 여기 이번엔 형 모르는거 같아 여기 여기 우리 몰라 우리 정보 없어테네 형이 연막 봐 내가 여기 볼게 둘이 돌아봐 둘이 거기로 가지 말고 옆치봐야 돼 우리 쪽으로 붙어봐 우리 쪽으로 붙어봐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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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렸어 나무 가렸어 나무 가렸어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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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붙어봐 엄마 쿨 3초거든 저기 가릴거야 우리 체크 당했어 우리 체크 당했어 오메안에서 체크 당했어 그래 A 가자 가리고 가리고 희망켰다 얘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손질해 아 B가 아 아 B가 가잖아 어쩔 수 없다 이거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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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야돼 던져줄게 던져줄게 가봐 던져줄게 가려줄게 어 아 아 3초 뒤 뒤 뒤 뒤 오메 뒤에 오 오 오 아 오 ㅈ같네 ㅈ담없다네 더러운데 에이에 준비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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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가야돼 가자 가자 뛰면서 가야돼 어쩔 수 없어요 가야돼 왼쪽에 숨어있는 것 같아 왼쪽에 숨어있는 것 같아 봐봐! 걸렸어! 숨어있어! 숨어있어! 바로 앞에 있다 뒤! 뒤! 하나 들었어 뒤 들었어 행기야 왼쪽 봐 왼쪽 봐 왼쪽 봐 바로 왼쪽에 정원 쪽으로 온다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다 물찌님도 세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더 안되면 야 조용히 해봐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싸매라고 해야겠네 하다가 하다가 바닥 찍어봐 이렇게 해도 돼요 진짜로 편하게 해 편하게 한 거 없어 파이팅! 우리 해보자 파이팅! 우리 그냥 뭐하고 허예로 가자 사미 이래 자면 허예 하는거야 하 цев Out 모 Path 이거 하면 부끄럽지 않아? 마디 조금 묶은 묶어 묶은지도 나 틀어졌어? 헤븐에서 소발이 끝나라고 슛 문 닫는 중 문 닫는 중 아 나 왜케 못 쏘냐 헤븐에 하나 위에 헤븐 쏘리 봐봐 헤븐 헤븐 땄어 헤븐 땄어 헤븐 살할게 어 살해봐 살해봐 헤븐 맞을게 헤븐 맞을게 어 내려온다 이거 내려온다 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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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내가 브릿지 늦었다 잠깐만 발소리를 내가 들었어야 됐어 나이트 상단하고 올라가 나이트 어디야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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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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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침착하게 쏴 나이스 잘했어 오 핵이 3킬 뭐야 아 나 권총을 잘 쏴 까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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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나이스 나 마라크가 브릿지 이거 지금 기다려봐 핀 깐다 핀 깐다 내혼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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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자리 확인하고 어 확인했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서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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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질게 이거 그 정원쪽 시티쪽에서 정원 들어온다 나 메인보는 중 나 메인보는 중 나 메인보는 중 메인보는 중 메인빼고 다 봐 메인빼고 다 봐 시장에서 나 올라간다 시장에서 나이스 오케이 메인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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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빠지 어 여기 안에 안에 문 닫는거 안에 스위치 안에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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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핫발 뭐야 아니 우리 팀 뭐야 팔소리 먼저 내서올 헤븐 거기 궁 써봐 지금 여기야 카운트다운 시작 바로 왼쪽 조심 도망칠 곳은 없다 뛰자 뛰자 오케이 뛰자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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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자 러시야 러시 러시 할거야 러시 할거야 가야돼 하나 이거 빠지고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그냥 들어갔어야 돼 스킬 안쓰면서 사이타 이거 안에 있어 들어가 들어가 나도 삥갔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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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티컷 드롬부터 온다 나 시티 보는 중 아 메인보는 중 오케이 오케이 연막 얘네가 깔았다 코탑 아 메인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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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74회 피 메인하나 딸피 메인하나 딸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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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략 좋았다 아 왼쪽으로 쓸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쓸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쓸 끊어쓰야되는데 컨탑 전개 패기야 세팅하고 너 여기 뷰로 뛰어라 니콘 끄셨어 나 팔굣템 그래도 유지해 그래도 유지해 원탭 그냥 원탭할 생각에 범위 나가면 안되긴 하는데 연방안에 들어가볼까 한번? 아니 들어가죠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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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가자 들어가 패기야 너 그냥 뛰어가봐 총 들고 거기 뛰어가 어디까지 뛰어가냐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뛰어가 보면서 각 쬐면서 각 쬐면서 발소리 내 발소리 내라고 발소리 내라고 상의하게 패기야 발소리 안내고 들어가 지금 들어가서 너가 죽던지 따던지 해야돼 너가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이거 준비해 하나 둘 셋 가야되 띵크 허드 여기 왼쪽 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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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다 느껴 내가 가 내가 메인 보고 있어 내가 메인 보고 있어 딴 데바 딴 데바 딴 데바 아 메인하나 메인하나 어휴 퀴철소냐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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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메인도 들어와 메인도 들어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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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메인도 들어와 해기야 킬 줘 있어 해기야 킬 줘 있어 킬 줘 있어 여기다 써 오케이 준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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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부서 문 부서 왼쪽쪽보다 간다 띵 간나 하나 둘 셋 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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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고 문 닫고 시티 하나 시티 하나 오케이 우리 스킬 뭐 있는지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백사 두 명 들어가 있고 양쪽 보고 백사 두 명이 거기 봐 어 봐 봐 봐 봐 나 시티 볼게 조심해 내려간 게 나을 것 같아 메인에 드론 메인에 쳐봐 메인 쳐봐 시장 시티 온다 계단 옆길 한 명 보고 야 옆길 나이스 와 존나 맛있다 와 존나 맛있다 어 대박 꼬챙이 꼬챙이 다닌어 응 가만히 있어 서문 뛰는 소리 우리야? 하나 땄어 하나 땄어 핀 깐다 아 아 제발 아 어지럽다 위치 위치 스파이크 다운 메인 메인 벽 부셔 벽 부셔 벽 부셔 뭐해 먹었다 먹었다 먹었어?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다시 어 이거 A에서 총 가는 소리 들리는데? 어 어 다시 A 다시 A 다시 A 다시 다시 A 다시 핵이도 A 가 핵이 A 가 다 A 가 왜 안 가 가라니까 빨리 가 나이스 배터리 언더에브 언더에브 배터리 Albert 엉 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차나 배터리야 왜 그러나 배터리야 10초 남았습니다 기다려 한번 더 스파이크! 아 까비! 아 19점 까비! 아 쉽다. 아 못 맞췄어. 캐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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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!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